자, chapter 13, 13과에서는 어떤 표현들이 있느냐? 첫 번째요, have you ever been on a ferry, 수민? 이런 문장 했는데요. 수민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유람선 타본 적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뭐뭐 해본 적이 있는지 물어볼 때는 have you ever를 보통 넣습니다. have you ever 다음에 동사의 pp형, 과거분사형이라는 것을 넣어서 이렇게 혹은 이거 해본 적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ferry호를 타본다라는 거는, 유람선 타본다는 건 be on a ferry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be의 과거분사형, be의 현재형은 am, are, is죠. 과거형은 was, not were죠. 과거분사형은 pp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거 넣어서 have you ever been on a ferry, 수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뭐뭐 해본 적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걸 현재 완료 의문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뭐 해본 적이 있어요 말고도 다양한 의미로도 물어보는데요. 뭐뭐 해본 적 있느냐? 그러면 머릿속으로 have you ever pp를 떠올리시면 되겠어요. 만들어볼까요? 외국 가본 적 있어요? have you ever been abroad?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전거 타본 적 있어요? 그럼 자전거 타다라는 말이 ride a bike인데 변형해볼까요? ride, road, ridden이에요. 세 번째 거 넣어서 have you ever ridden a bike?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전거 타본 적 있니? 물어보는 거고요. 두 번째 패턴은요. 상대방이 have you로 물어봤어요. 이래 본 적 있어요, 없어야 할 때. 그래 본 적이 있으면 yes, I have. 없으면 no, I haven't. 이렇게 하시면 돼요. yes, I have. no, I haven't. 간단하죠? 혹은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 그래 본 적이 없다라고 할 때 no, I haven't 말고 no, I never have. 이렇게 하면 더 강한 부정이 돼요. 나 한 번도 안 가봤는데, 한 번도 일어나서 못 가봤는데, 한 번도 애완견 키워본 적 없는데. 이럴 때 강하게 부정할 때 no, I never have. 이렇게도 말을 하거든요. 기억해 두시고요. 세 번째 패턴은요. where did you go? 이런 말이에요. 뭐 뭐 했어? 라고 상대방에게 물어볼 때는 did you? 동사 원형 물어보는데요. 그 앞에 의문사를 넣으면 어디서 뭐 뭐 했어요? 왜 뭐 뭐 했어요? 어떻게 뭐 했어요? 언제 뭐 뭐 했어요? 다양한 말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where did you go? 어디를 갔었어요? 이런 말이고요. 뭘 먹었어요? what did you eat? 가 되겠죠. 언제 돌아오셨어요? when did you come back? 이렇게 해요. 어떻게 그 문을 여셨어요? how did you open the door? 이런 식으로 필요한 의문사, 그 다음에 did you 동사 원형 이렇게 하시면 천만 개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문장을. 그 다음 대답이요. I went to Victoria 라고 얘기했는데요. V가 대문자인 걸 보면 이건 어떤 고유명사구나, 장소를 나타내는 곳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I went to Victoria. 나는 빅토리아 호수에 갔었어. 이런 말인데 내가 어디에 보통 때 간다는 게 아니라 갔었다 라는 과거의 얘기를 할 때요. go, 가다라는 동사의 과거형 went를 쓰면 돼요. I went to 어디 이렇게 하면 어디에 갔었어. 역시 이런 거 말고도 과거에 있었던 일을 나타낼 때는 동사의 과거형을 쓰면 돼요. 우리가 노래를 세 곡 불렀다. 아, 내가 생일 파티에서 노래를 세 곡 불렀으면 노래 부르다 sing, 불렀다 sing이에요. 그래서 I sang three songs at my birthday party 이렇게 동사의 과거형을 넣어서 뭐 뭐 했었다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마지막 패턴은요. I've heard, it's really nice there. 야, 그것은 정말 멋지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말이거든요. 어떤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럴 때는 I've heard 이렇게 얘기해요. 뭐 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뭐 해본 적이 있다 라고 할 때는 I have 쓰시고 pp 쓰시면 돼요. 뭐 뭐 해본 적이 있습니다. 현재 완료의 경험 용법이라 그래서 뭐 해본 적이 있어요 이런 말이고요. 그것이 정말 멋지다고 들었어요. It's really 다음에 형용사를 쓰면 너무나도 이러하다고 그래서 그 형용사를 강조하는 거예요. It's really nice there.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는 10년 정도 간호사로 일을 하셨었어요. 그러면 이건 경험이라기보다는 10년 동안 계속 그렇게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My mother has worked as a nurse for about 10 years. 10년 정도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10년 동안 계속 간호사로 일을 하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 본 적이 있다라는 얘기를 할 때도 현재 완료 쓰실 수 있어요. 기억해 두셨다가 내가 뭐 뭐 해봤다, 뭐 뭐 해봤냐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 혹은 말을 하고 싶을 때 다양하게 써보세요.